빡... 김민호의 서비스 김민호의 3구 두 번째 서비스 김민호 3구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호의 서비스 발을 쪼꼬 맞습니다 대응을 어...빨리 빨리 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 김민호 백헤드 돌려놨습니다 2요 바나나 플립 하는 플립 하는 바나나 플립 키미노 키미노 짧은 서비스 백핸드 키미노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4핸드 탑스피 서비스 5매치에 나왔었는데요 넷 강타 호시탐탐 양선수 그리고 날립니다 바른 서비스 레프타고 넘어가면 오늘 잘 알고 있겠습니다 강타 이걸 받아 10대5 공격 찬스 김민호가 가져갑니다 11대5 그렇죠 1대0 백핸드 날카노께 이번엔 김민호의 서비스권 부드럽게 백핸드 그리고 4핸드 전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타 날립니다 2게임 3대2 짧게 내주는 3홀 김민호 뒷게 맞구요 3 4핸드 4핸드 바나나 플립 김민호 2공을 받아 3 김민호 4 코스를 깎아 6대5 김민호의 서비스 넣어줍니다 바나나 플립 김민호 톡 쏘아주는 한은호 그리고 공세를 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운의 득점을 김민호의 서비스 두전차 같은 코스 서비스 같은 코스 서비스 강타 날립니다 바나나 플립 그리고 백핸드 쏘아줍니다 10대8 매치 포인트 살려냈고 이번엔 1 1 2 3 3 4 4 5 5 5 5 5 8 9 10